정하수 노수련, 오늘 운영위원회 쟁점 가운데 또 하나였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약간 조작설 같은 걸 믿고 있다 이렇게 써서 문제가 됐었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 같아요? 27일, 28일 연속으로 SNS를 통해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27일 날 얘기를 한 거 보면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비중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더라 정도로 나에게 얘기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28일에는 SNS에 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보면 좀 유도되고 저거됐다라는 부분을 뭐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아주 그 발언 중에 일부러 얘기했다라는 뉘앙스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사퇴에 대한 인식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것 중 이런 것도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보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김진표 의장이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해명에 비슷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그럼 여야는 어떤 입장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정, 정정 이건 아니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건 분명한 것이죠. 사실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거든요. 대통령께서 실제 극우 유튜버들을 지금도 청취하고 있다라면 저는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다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보고에 의존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정말 비정상적인 편협된 사고 체계와 정보에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장애가 없는 것이죠. 그런 주제에 말이죠. 민주당에서 뭐 프레임을 씌워서 가짜 프레임 씌운 게 뭐 한두 가지예요? 뭐 국회의장이라고 민주당 아닙니까? 저는 그 말 자체를 안 믿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대통령 뜻은 그 이후에 제가 확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심스럽다. 자, 김수진 평론가님 일단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가짜 프레임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군요. 그런데 뭐 대통령이 본인 PC로 무엇을 보는지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줬던 발언이나 인식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만 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 왜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당시에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왜 경질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 특히 참사 직후에 이 장관이 그때 인력 투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건 다 이치에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질 사유는 성립이 되는 것이고 사실 야당에서 이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는데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기각에 따라 역풍, 후폭풍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국민 여론은 이 장관이 책임을 어쨌든 지는 게 맞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끝까지 두둔하고 지금도 장관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발언이 작년 광복절에 나섰던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발언이었습니다. 진짜 공산전체주의가 그렇게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지목을 해야 될 정도로 세력화돼 있다면 그럼 대통령으로서 뭘 발의를 해가지고 진압을 하든지 111에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전체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70년대나 나올 법한 공안 사건 발표할 때나 나올 법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이 예전에 검찰을 할 때 특별히 극우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황이라든지 증언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검찰총장 하는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좀 특정한 어떤 극우 유튜브를 포함한 이런 물결에 휩쓸려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추측이지만 그런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판문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변호가님 일단 민주당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안이 어떤 사안이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태원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유가족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상 규명에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 쟁점을 갖고 있는 문제를 통과시킨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통과시켜서 이제 특별법에 의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훨씬 전에 이루어졌던 사실관계가 규명제주도 안에 독대에서의 말 한마디를 지금 사과하라. 그 이후에 인식이 바뀌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인식이 바뀌고 바뀌어서 대통령 주자에서 어쨌든 특별법이 통과시키게 된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그것을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두 번째 극우 유튜버의 극우라는 게 사상적으로 어떤 게 극우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범인을 저는 범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전체주의에 대한 표현을 쓰면 그건 극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게 어떻게 사상적으로 극우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국수주의 또는 너무 지나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종차별주의 미 유럽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좀 극우를 얘기하는데 그건 도리어 민주당에서 훨씬 더 저는 민족주의, 반일주의 같은 그런 애국주의를 선전, 선동하는 것이 도리어 극우적인 어떤 느낌이 들고요. 아까 경로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아니, 경로했다, 안 했다가 지금 우리가 사실 규명을 해야 될 일인가요? 이건 정확하게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를 갖고 논을 해야지만 그것이 진상이 규명이 될 텐데 경로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면 문재인 대통령 때 2년 5개월 만에 15차례에 걸쳐서 경로라는 표현의 기사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사이트를 봤다, 안 봤다, 경로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시시비비를 논하려면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또는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태원 관련해서 이거를 따져야 되는 것이 지금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도를 만날 수 있는지 저의 일고가 어떤 상황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